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그릇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그릇 영상들 올린 것을 다 보니까는 웨지우드 제품들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웨지우드 말고 다른 회사 제품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영국 제품들을 특히 좋아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도 영국의 포슬린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잠깐 이제 영국 포슬린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가장 유명한 탑3를 꼽아라 하면은 이제 웨지우드 많이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로얄 크라운 더비 그 다음에 로얄 알버트 이 3개가 가장 유명한 탑3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 그리고 이 3개의 회사에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3개 다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이 돼가지고 쉽게 한국 소비자분들도 보실 수 있는 회사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웨지우드랑 로얄 알버트 로얄 크라운 더비가 다 이제 영국의 회사기는 하지만은 3개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좀 살짝씩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웨지우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부터 고가까지 좀 제품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가격대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로얄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대중적인 거를 폴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격대가 이 3개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제품들이 많고 아울렛 같은 데도 풀려가지고 많이들 구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릇 잘 모르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뭐 미란다커랑 콜라보한 그런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구매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로얄 크라운 더비 같은 경우에는 3개 중에는 가장 좀 고급스러움을 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얘네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정도로 좀 고급스러움을 표방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가격대도 제품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로얄 크라운 더비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릴 패턴은 바로 핑스톤 로즈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컵을 4개를 쭉 놔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컵을 구별해서 놓은 이유가 있어요. 핑스톤 로즈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패턴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같은 애들이 있고 왼쪽 같은 애들이 있는데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왼쪽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갖고 와서 볼게요. 얘네들을 보시면은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골드가 좀 두껍게 테두리가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가장자리를 따라가지고 원으로 이렇게 똥똥똥똥 이렇게 찍어놨어요. 자 그리고 측면 손잡이를 보시면은 이제 이 정도로 금이 좀 두껍게 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발려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헤비골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베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다른 도자기 같은 데 구매를 하실 때 헤비골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금장이 두껍게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애들. 그리고 얘네를 보시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소서가 요런 식이에요. 음 얘 소서가 여기 있네요. 얘 같이 요렇게. 지금 차이가 보이세요? 일반 제품들하고 좀 차이가. 얘가 지금 옆에서 찍으니까는 조금 각이 들지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 가장자리가 너플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결 형태로 요런 식으로. 고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컵도 컵이지만은 소서의 형태 때문에 이 그릇의 가장자리 형태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구별이 되는데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에 로얄을 붙여가지고 로얄 핑스톤 로즈라고 부릅니다. 쉽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그릇들을 보시면은. 접시들을 보시면은 쉽게 구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렇게 헤비골드가 들어가 있고 접시에 너플 형태가 요렇게 디자인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로얄 크라운더비에서 패턴 이름을 앞에 로얄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가지고 로얄 핑스톤 로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도 지금은 단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앙뚜아네드랑 다르게 이 핑스톤 로즈들 같은 경우에는 단종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패턴이 다 인기가 있는 패턴이기는 하지만은 이 핑스톤 로즈 패턴이 훨씬 더 좀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1957년부터 97년까지 약 40년 정도 이제 생산이 됐던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얄 핑스톤 로즈들을 봤으니까 일반 핑스톤 로즈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얘는 이제 테두리가 좀 두껍게 요렇게 발려 있었는데 테두리도 이렇게 좀 얇게 발려져 있고요. 금장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손잡이가 이쪽은 헤비골드가 처리가 돼 있는데 얘들은 그냥 금장이 약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로얄 핑스톤 로즈들 같은 경우에는 소서가 이렇게 너플 형태로 올록볼록 요렇게 파도 형태로 요렇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일반 좀 플랫한 형태의 소서가 페어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그런 접시 모양이라든가 테두리 림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셔가지고도 주의깊게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모으다 보니까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꽃 컬러의 차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 핑스톤 로즈 패턴 같은 경우에는 꽃이 로얄 핑스톤 로즈에 비해서 좀 색깔이 맑은 편이에요. 밝은 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로얄 핑스톤 로즈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두 개를 요렇게 비교해 드리면 좀 차이가 보이시죠. 보시면은 조금 더 다크로즈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핑스톤 로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가씨 느낌이라면은 요 로얄 핑스톤 로즈 같은 경우에는 원숙한 그런 여인의 느낌? 같은 로즈지만은 컬러만 약간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요 그냥 일반 핑스톤 로즈를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일반 핑스톤 로즈 같은 경우에도 1969년부터 77년까지 생산이 돼가지고 얘는 지금 단종된 지가 한참 됐죠. 얘는 이제 단종이 97년에 됐으니까는 얘는 이제 77년에 됐고 20년 정도 먼저 이제 단종이 됐는데 그러면은 두 개의 가격대가 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도 딱 봤을 때 어떤 게 더 비싸 보이세요? 얘가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빈티지라가지고 좀 가격은 부르기 마련이지만은 보통 한 5배 정도 그래서 이 그냥 일반 핑스톤 로즈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가끔씩 보면 싸게 나온 매물들이 있는 반면에 로얄 핑스톤 로즈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90년대 후반에 됐는데도 훨씬 더 가격대가 비싸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 찍다가 한 번은 말씀드려야지 했던 게 있는데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일반 핑스톤 로즈 패턴 두 가지 잔 모양 같이 이렇게 지금 밑에를 보시면은 굽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보실 때 컵은 컵인데 컵 앞에 플랫컵 영국식으로는 이제 플랫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플랫컵 플랫컵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그 굽이 없는 잔들을 이제 플랫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같이 얘나 아까 제일 처음에 앙뚜아네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앙뚜아네트 요런 애들 같이 얘네들은 딱 봐도 지금 밑에 이제 굽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푸티드 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굽이 있는 굽잔이죠. 그래서 딱 보셨을 때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또 가격대가 더 높아 보이세요. 보통은 이렇게 굽이 있는 굽잔들이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핑스톤 로즈 피스들 좀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뭐냐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데미타스 잔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에스프레소 같이 좀 진한 커피들을 먹을 때 쓰는 잔이에요. 보시면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데 저는 뭐 에스프레소나 진한 커피는 먹는, 마시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제 차를 마실 때 중국차들도 마시잖아요. 중국차 잔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기가 다 작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데미타스 잔들을 모으는 이유가 중국차 마실 때 실제로 제 이제 인스타 피드나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은 제가 중국차 짜리를 가질 때 이런 조그마한 잔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로얄 핑스톤 로즈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데미타스 잔만큼 또 좋아하는 아이템이 바로 요 크리머입니다. 크리머. 그래서 크리머가 이 로얄 핑스톤 로즈 라인은 요런 식으로 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 크리머 모양 자체는 좋아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 둔탁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모양이 막 그렇게 이쁜 애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없으면은 아쉬우니까는 보시면은 안에가 요렇게 크게 입구가 넓어가지고 생각보다 얘는 좀 용량이 큰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일부러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일반 티잔을 위에 놓으면은 이제 얘가 샐러드 접시고 디저트 접시거든요. 근데 저는 더비 같은 경우에는 이 디저트 접시보다는 샐러드 접시로 좀 매칭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야지 크기가 딱 맞거든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데미타스 잔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얘가 일반 티잔인데 일반 티잔은 요렇게 겹쳐 놓으면은 디저트 접시가 별로 안 예쁘잖아요. 보통 겹쳐가지고 이제 티타임이나 이런 테이블 세팅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얘 대신에 저는 이제 샐러드 접시를 좋아해가지고 샐러드 접시로 딱 겹치면은 이 크기가 딱 맞거든요. 일반 티잔이 그래서 요렇게 겹쳐서 세팅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매칭 접시들이 다 저는 샐러드 접시로 있어요. 이거 앙뜨와네트 도 그렇고 펭스톤 로즈도 그렇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샐러드 접시들 자 그 다음에 요 보시는 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팟인데요. 커피팟들은 요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저도 이거를 세트를 맞추려고 팟을 구하기는 했는데 커피팟은 사실 그렇게 실용도가 있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길쭉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차 담을 때는 많이 쓰지는 않고요. 저도 이거 구매하고 한 번도 실사용은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은 얘네들은 티팟이 어떨까 되게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핑스톤 로즈 패턴으로는 티팟이 없고 앙뜨와네트가 티팟이 있어가지고 티팟을 좀 보여드릴게요. 티팟은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티팟들을 그래서 요렇게 너프리들 들어간 라인들 티팟들은 다 이 모양으로 나오는데 제가 얘네들 스몰도 있었고 라지도 있었어요. 근데 스몰은 너무 작고 라지는 또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 티팟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티잔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보면은 요 정도 크기 라지는 1리터가 넘으니까는 진짜 너무 커가지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디움 사이즈고요. 저 커피팟도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미디움 사이즈. 티팟도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요렇게 가장자리가 요렇게 너프리 들어가 있어요. 티팟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차이가 느껴지죠. 커피팟은 좀 요렇게 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차이가 있죠. 일반 가장자리들을 테두리 처리해 놓은 거하고는. 그래서 요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안녕!